그냥 여러분들은 똘똘만 외쳐주시죠. 똘똘 자 한번 가보라겠습니다. 똘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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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똘똘 똘똘 예 우리 박병호 회장님이 사주 똘똘하십니다 네 조금 키를 내놨습니다 수로 오늘 이 자리가 수로 가네요 우리 회장들도 한번 좀 기지만 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우리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은 인상이 되셨습니다 소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원화제육관광국장님께서 일주 세박스 소주 세요 아이스박스 닛 얼음 각 세박스 까지입니다 박수 한번 드립죠 대박입니다 대박 금액으로 이분께서 그림이 안 팔려지나 미술협회 소통위원이신 방금 조금 아까 여러분께서 보셨던 최우식성이 잠시만 얼굴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일어나 좋죠 예 요즘 그림이 안 팔려 보여야겠다 한국가 1백만원 장당에 한 점 3점 각 한 점에 60만원 장당입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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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리 우용협회 백성철 소통위원님께서 그리고 소통위원님에 감사하십니다 화장품 이거 6명입니까 남성경입니까 30만원 장당에 이런땐 와 뭐하냐 2억원 2배 기적하셨습니다 백성경국 회장님께서 아마 여러분도 오시면서 아마 막걸리 막 보셨을 겁니다 그 막걸리 나도 네 한동류 이처럼 많이 보셨겠죠 동동주 협상하셨습니다 갈릭 감사합니다.